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며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위중증이 낮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기존의 3T, 검사, 추적, 치료에서 대규모 확진자, 격리자 발생에 대응, 사회필수 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전환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오미크론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일반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 키트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고위험군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신속 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검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찾기. 꼭 기억해 두세요.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무증상 경증 환자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는데요.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로, 50세 이상 고위험 기저질 환자, 면역저하자가 포함됩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맞게 재택치료 또한 개편되었는데요.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를 지급하며, 키트는 기종 7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 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부터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하지 않으며, 필요시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으로 생필품 등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며, 필요시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하나,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이러다 동거 가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